나는 달빵이며 날 바닥도 없이 울고 싶어진다고 선생님도 더 다루고 계실까? 오늘 선생님이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는 정말 재밌었다 어쩌면 우리 선생님은 이야기도 거래 잘하시는지 또 우리 선생님은 또 얼마나 인정하시네 옆반 애들을 허랑이 같은 데 아닌 선생님이 내 밟을 떨면서 우리 많이 무척 부러워한다 내일 또 선생님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알아주니까 빨리 내일 찾아왔으면 매일이 밤이 더 생겨야 할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